제가 머리를 안 자르고 한번 보태보려고 했는데 날씨도 너무 덥고 그 다음에 머리도 이제 간지럽고 그래가지고 오늘 머리를 자르러 왔습니다 드디어 여기는 제 친구가 오는 가버샵이고요 제가 지금 8개월 동안 길렀던 머리를 자르려고 왔기 때문에 좀 두려움 반 설렘 반 그런 기분으로 왔는데 한번 머리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리스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최대한 보니? 오케이! tså, 너가?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이어스 기상캐디 제이어스 기상캐스터 역시 듣던 대로 세부 최고의 갑오샵이라 그런지 디테일도 살아있고 꼼꼼하게 잘 봐주셔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 8개월만에 머리를 잘라봤는데 아주 짧게 어색하기도 하면서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하여튼 세부를 한 번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서 머리를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